안녕하십니까 골라 컴퓨터 특장 알테미입니다. 드디어 토트넘 아스퍼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하에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테세와의 조별리그 4차전 홈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콘테 감독은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16분 선착볼을 터뜨리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죠. 콘테 감독 첫 경기에서 첫 축보를 쏘아올린 것이기도 한데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1억골의 사나이였죠. 현재 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축보는 물론 무리누 감독 아래 첫 골, 누누 감독의 첫 경기 첫 골, 그리고 이날 콘테 감독 체제하에 첫 골도 폭발하며 큰 관심을 받는 경기에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네요. 한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중계권사인 BTS 포스트 도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이날도 손흥민 선수는 정말 모험가방 같은 인터뷰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어떤 질문을 듣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3-0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코어를 표현할 때 0, 무득점 0을 제로라고 안 하고 0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말을 했네요. 세 감독 아래 또 득점했다고 칭찬하는 질문에 팀과 동료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혼자 할 수 있었던 건 없다. 그리고 그런 기록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퇴장을 당했던 로메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퇴장당한 로메로 선수를 먼저 감싸는 이야기를 했네요. 퇴장당한 로메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메로 선수가 쿠티 선수라고 했거든요 쿠티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별명이거든요 쿠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없었던 거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선수에게 좋은 레슨이 되었다면서 로메로 선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아니요! 아무것도 특별히 있다면 소환이 됐습니다. 더욱더 수菲을 억우시는게 더욱더 gown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야 보고 있는 것이 하나요? 휠체어 mieć替 저녁 두 번째 선수는.'' 이럴 때의 교회는 너무 힘들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날 인터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obviously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저도 영국에서 살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영국수람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사실 영국수람들이 엄청 자주 쓰는 마치 입버릇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 정말 자연스러운 타임에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잘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내용, 콘테 감독이 새로 왔고 모든 언론과 팬들이 새 감독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콘테 감독과 같이 하는 게 특히 기대가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예전 감독님들에 대한 존중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축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의 매니저처럼 Pochettino, Mourinho, Nuno 그리고 또는 새로운 콘텐츠로 해서 저는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매니저와 함께 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행히 어떻게 큰 매니저와 함께 하는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시저들, 모든 게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제 토트넘이 BTS를 물리치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또 다시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초석을 마련을 했죠. 이제 토트넘은 이제 그 A매치 휴식기에 접어들기 전에 에버튼 원정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콘테 감독의 체제 하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그 경기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